SNS의 아버지격이라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 최근 꾸준히 이용자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기 위해 이제는 동영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동영상 시장 진출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페이스북이 세계에 선보이려는 동영상 플랫폼 어떤 건가요? 네, 현지시간 29일 페이스북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먼저 출시했던 페이스북 워치 서비스를 전세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워치는 TV방송이나 실시간 라이브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글로벌 동영상 시장 1인자인 유튜브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보도를 통해서 유튜브가 세계의 동영상 시장을 재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가 너무 확고한 위치를 지금 있어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페이스북 역시 그 점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은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스포츠 생중계부터 SNS 전용 뉴스쇼까지 다양한 장르의 VOD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용자들이 동영상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도 선보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바일 퀴즈쇼인 콘패티입니다 네, 이 SNS 전용 뉴스쇼라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비즈니스 때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콘텐츠인데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는 같은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따르면 매달 5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워치를 통해서 1분 이상 동영상을 시청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페이스북 워치에서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엔 올해 초 대비 14배나 늘어났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도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요즘 이러한 동영상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 콘텐츠 제작자들의 관심은 좀 수익 배분에 좀 쏠릴 것 같은데요 네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네, 페이스북 역시 중간 광고를 삽입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광고를 삽입한 영상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조회수 한 건당 1원 꼴인데요 페이스북 워치의 콘텐츠 제작자는 광고 수익의 5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인 협찬을 제외하고 플랫폼 내에서 제공된 광고를 통해 돌아가는 수익은 페이스북 워치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유튜브를 대항해 동영상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SNS의 원적격인 페이스북이 동영상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